안녕하세요 희선이네 입니다 날씨가 또 조금 풀린다고 하더니 오늘 여기 서울엔 눈 소식이 있네요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라늄은 ay 패션 매직 이라고 예쁜 제라늄 농장인가 대구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구입한 건데요 이파리가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어떤 때는 꽃보다 예쁜 이파리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꽃이 좀 부실하면 이파리가 예쁘고 이파리가 좀 부실하면 꽃이 좀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변종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파리도 예쁘고 꽃도 예쁜 제라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는 스텔라 제라늄인데요 아랑노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골드립이죠 이렇게 연두연두하고 노르스름한 것을 골드 이파리라고 해요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꽃도 좋아하지만 이파리가 좋아서 제라늄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예쁜 이파리들이 있는 제라늄들이 제법 되네요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이파리가 너무 예뻐요 이파리만 예쁘다고 제라늄을 키우겠나 하시는데 이파리만 보고 있어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꽃이 없을 때도 초록초록한 이파리 아우 아웃밭 같아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파리만 보고 있어도 눈앞이 환해지는 게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이렇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드는 이파리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연하게 여기 보세요 연두연도 해가지고 연하게 이렇게 한 게 있죠 이파리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특색이 있고 귀여운데 이렇게 말발굽이 있는 것들도 되게 은근히 예뻐요 여기 보세요 성폼비 이파리가 스텔라게 제라님인 거 아시죠? 여기 이렇게 이파리가 물이 들어있는 게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물론 꽃도 예쁜데 이파리를 보고도 제라님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물론 꽃까지 피면 좋겠죠 그런데 꽃 없이도 제라님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꽃이구나 싶어서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아마 변종일 거예요 율리아나 꽃비? 아 그 변종인데요 너무 예쁘죠 꽃이 저희 집에 은근히 깨순이가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깨순이가 좀 생겼는데 오늘은 이파리를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파리들을 주로 보여드리는데 이파리가 어제 제가 조금 물을 줬더니 물이 채 마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율리아나 드림이에요 율리아나는 코알라님의 변종이에요 한국 제라님인 거죠 이렇게 변종 잘 만드시는 꽃님들이 제법 많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변종 만드는 거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못해요 여러 가지를 하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한 가지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매일 아유 다른 식물 여러 가지 드릴 생각 말고 제라늄이나 열심히 키워 한 가지만 잘하면 됐지 뭐 젊은 사람들처럼 열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냐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제라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키워보려고 해요 이런 이파리 좀 보세요 아무런 무늬도 없으면서 연한 연두빛을 보이는 제라늄인데요 이런 거는 사과예요 이게 빛에 따라서 이파리도 더 진하게 물이 드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이파리들이 다 특색이 있어서 좋네요 여러분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이파리들이 있을까요 가끔 여러분들의 정원을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여러분들의 꽃밭이 어떤지 저에게 보여주실 분 안 계신가요? 그게 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록초록 이파리만 있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이제 또 꽃도 금방 피겠죠 이파리를 보면서도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 Story